네, 이철원 데이터 3법은 개개인의 금융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. 돈을 벌려고 신용카드를 만드는 내 금융생활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앞으로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우선 바뀌는 건 신용등급입니다. 금융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어려웠던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1,100만 명, 또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있는 자영업자 660만 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전기, 가스요금 납부 내역이나 온라인 쇼핑 같은 정보가 신용점수를 매기는데 새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. 만약 내 신용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설명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 금융상품이 정교해지면서 내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나 펀드 등 맞춤형 금융상품 역시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금융생활이 더 똑똑하고 편리해지는 겁니다. 이러한 기대와 또 우려 속에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. SBS CNBC 안지혜입니다. outine을 걸어 보는 것 같습니다. 문은 우리나라의 깜찍양이 했습니다.